네에에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앤파우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베리는 비밀이 있다 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제 생각에는 이 친구의 이름이 베리같아요 트리파이 맞아? 어 트리파이 있네 문 열어달라구요? 왜왜왜왜? 야 이거 누구!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왜있어 나 체리파이 나 그냥 체리파이 만들려고 한건데 이거 어디다 숨겨야되요? 됐어 문 닫아 문 닫아 빨리 닫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제가 여자라서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머리를 말리고 있어요 제가 제가 사실 라푼젤입니다 제 머리가 20미터에요 잠시만요 뭐 더있나 더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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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 어디 숨기지 어디 숨기지? 어디 등잔 밑에 어두운 법! 잠시만요 새꺄! 아 안녕하세요 왜요 왜요 체리파이에요 체리파이 별거없어요 별거없어요 이거 체리파이로 시선을 강탈시키는 아 거긴 안돼요 그쪽은 안돼요 다행이다 간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걸 못봤어 멍청한 놈 조심히 가세요 나이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두번째날 이것도 취해야 되고 이것도 취해야 되고 이것도 취해야 되고 이게 왜 내 집에 왜 있어요? 아 경찰 왔다 경찰 왔다 잠시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많아 너무 이번에 너무 많아요 아니 안 들어가지는데 이거 어떻게 왜 자꾸 떠는 거야 얘 손을 저기 됐어 됐어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하면 돼 좋았어 좋아 이제 문만 닫으면 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좋았어 문 닫고 더 없죠 더 없죠 다 숨긴거 같은데 나 너무 잘 숨겨 대박사건 별거 없습니다 냉장고 보시면 안되죠 이거는 냉장고는 제껀데 우리 같은 대머리인데 냉장고는 보지 마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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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안온다 조심히 가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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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야 몸통이 이건 어떻게 숨겨요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크잖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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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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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꼼꼼히 안 보거든요 이사람 This is the police Sir, open the door 좋아좋아좋아 밀어 그냥 밀어 그냥 밀어 밀어 이거 을다 치워야돼요 을다 치우고 대충 밀고 좋아 좋아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거야 아 들어오세요 저 다 숨겼단 말이에요 아 문을 제가 열어줄 수 있어요? 아 문 제가 열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냉장고에서 몸이 떨어지는 순간 이 냉장고 문이 열리거든요 제가 여기 계속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냉장고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냉장고에서 엉덩이 땜이 안되면 냉장고 문 열리거든요 몸통때매 아니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 죽었어요? 제대로 사쳐 지금은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에요 꺄아아아아아악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가시 아하 아하 조작감 왜이렇게 불편해 이거 책상 일부러 여기 엎어놨습니다 여기 못오게 전략적이게 나아아아아아이쓰 좋아 가세이옷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기 못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길막을 해놨기 때문에 사장님 어 사장님 사장님 무슨 향수 써? 흠 흠 잘가 좋아 미인계 성공 뭐 이 필요 없으니깐 어디 간거야? 손 어디갔어요? 오 와 여기있다 괜찮은거 윽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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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더 없죠 와 이번에 완전 잘 숨겼어 진짜 이거 걸릴 수가 없다 저 진짜 지금 들어오셔도 돼요 자신 만만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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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막 위치 너무 좋다 지금 어 밀면 안돼 어 밀리면 안돼 책상아 좀만 더 힘내 책상아 너의 디펜스가 중요하다 안돼 책상아 너 뚫렸어 책상아 너 맘 믿으라매 어떻게 찾은거야 뭘 본거야 잠깐만 너 왜 여깄어? 너 왜 안나갔어 너 나랑 같이 잤니? 어 이러면 안되지 야 너 못본척해 아니 왜 저깄어 이미 경찰이 여기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경찰이 이 경찰은 누구야 그러면? 이 게임은 약간 버그있네요 어? 그리고 또 뭐가있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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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거 같은데? 끝났다 끝났다 다 다 숨겼어요 아 침 아유 집에서 나가 아아 신발까지 신어놓고 잉? 잉? 어 잠깐만 뭐야 서프라이즈야 이거? 뭐야 프로포즈인가? 이게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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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다시 일하시네요 어 궁과사 설조해요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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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과사 설조하죠 도끼도 완벽하게 숨겼기 때문에 아 이거 살짝 벌려졌다 아아 아 이거 사기야 이거 아 걸렸다 이게 약간 벌어져있잖아요 이게 벌어져있는거 아 괜찮은건가봐 이정도면 오 그냥 가시네? 뭐야 나 봐준거야? 어 고마워 어 하룻밤 잤더니 친해졌나봐요 이정도 봐주네 이제 아 나이스 와 늘 데가 없는데? 완전 늘 데가 없어요 이제 완전 큰일났어요 이거 화장실에 넣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중간에 잠겨가지고 저거 화장실 못열거든요 어떻게든 싸워보자 아 잠시만요 더 없죠 더 없죠 이게 끝인가? 더 없는거 맞지? 더 없는거 맞지? 와 이거 완전 도박인데 진짜 우유에 손가락있다구요? 우유에? 어디? 어디 우유 어디 우유 아 이거 닫아 어떻소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요 저에요 제가 범인이에요 뭐 어쩌라고 이러면 냉단구가 부셔졌는데 이게 냉단구에 숨기는 게임인데 냉단구가 안해 이씨